니아 이야 간만에 좀 센게 나왔다 그런데 일반병이야 그냥 만주고 그냥 벌판에 띠댕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 3,4단 모아서 밟으면 돼요 어.. 저거 나왔네 드디어? 친구가 드디어 나오셨구만 저거 암살해야 돼 무조건 암살해야 돼 암살하고 부대 인수고 베이징으로 바로 가고 베이징 점령하면은 이제 베이징이 펑펑펑펑 아니야 저게 국왕이 있어 왕은 매수가 안돼 퇴출의 자기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죽이고 이제 장군들만 앉거든 그런 매수하면 돼 돈 던져가 돈..뭐니야 돈 짓는 순간 우리 땅입니다 우리 돈 짓는 순간 그냥 그럼 나는 거지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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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룡이 펑펑펑펑 친구야 개종 시켜버려 오케이 정요웅이 깨달음을 알고 웃는 생각을 들어간대 훌륭해 자 인수부 도착했구요 말랩부대입니다 인수능력은 세계제일입니다 돈 받아라 우리 비엠조선의 말랩양발의 인수력은 세계제일이다 그냥 인수받음 되는거야 더 좋고 나 좋고 얼마나 좋냐 저놈을 인수하라 압도적인 인수력으로 전장 전장 도착할 수 있어 퇴근히 깃발까운 우리꺼 좋아 암살자 도착 암살 게시 목표가 있어 저놈을 죽여라 저기 아 근데 이게 너무 센데 27퍼거든 갑시다 현장술 현장술 뭘 여러분이 제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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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마셨어 여러분 BM3 극독은 세계 제일입니다 쉥 쾅 죽음 우리의 돈을 받아라 우리와 함께하자 야 인수까지 했으면 완벽했는데 오빙 일단 병대 한 번 모으고 한부대로 모아서 대기하고 있어 저거 한번도 매수해서 전만 매수해야되 매수하면은 그냥 명나라 끝나는거야 베이징 작살난다 그냥 한텀만 더 붙여보자 베이징을 작살하여버려야겠어 잠시 후... 경룡을 채우고 있습니다. 고매레이오. 고매레이오. 병사 이제 많이 빠진다. 계속 탈령하네. 비엠주는 세계제일. 먹으면 한방에 가요. 이거 뭐해요? 법성 매수해요? 우리 땅이에요. 어디서 시부가 개나바를 물어? 이 친구들은 안되겠구만. 이럴 때까지. 우리 돈 받아라. 와 여우 훌륭한데. 이동해. 우리 돈 받아라. 와 여우 훌륭한데. 우리 돈 받아라. 전쟁쳐. 와 전쟁 또 더럽게 많다. 와 전쟁이 많다. 이리와. 이리와. 제 친구들. 어서 오세요. 이리와. 이 책을 말해.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덤벼! 님! 세계정부를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서 짝퉁 세계정부 따위가 감히 세계정부한테 덤비는가 맞아야겠다 이 친구들 이거 오 전시맛이 먹을 거 천시네 좋아 몽땅 먹어주만 애가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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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저 밑으로 다시 돌려 니들이 왔던대로 돌아가서 니들의 조국을 없애버리면 돼 너희들은 우리의 돈을 받고 너희들이 왔던대로 다시 돌아간 다음 너희들의 조국을 불태우면 된다 조국을 날려버려라 이게 터지는거지 전방에 이제 적돌의 대군이 움직일 수 있으니 이제 전방에 최전방의 양반들 전면 배치하고 전국이요 또도 상관없어 우리 지금 BM국의 총세력은 적국 전체하고 맞붙어도 이길 수 있을 정도야 전혀 관계없습니다 또도 전국 포임하기 또도 우리를 지금 해먹을지 지금 공격력 자체가 전체군하고 싸워도 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벌써 일본 다 포함해져는데 일본 침범할 거 아니잖아 일본 침범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가져가면 돼요 인수해 다시 포위하시고 항복하시고 항복하시고 그냥 손 드세요 그게 편할겁니다 손 안 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또는 저도 왼쪽으로 약간 chest soldiers 이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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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병사 모집해서 병사 보내야겠다 현장에서 다 해결해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차 병사를 만들기엔 억수로 지급 시간이 많아 그러면은 현장에서 병사 모집해서 전쟁터 보내겠습니다 현장 모병 영광의 전장에 함께하라 하여 여기 이렇게 이거 명조가 벌써 확살났고 명조말고 저 분홍색이 억수로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얼로 오네 또 야 훌륭해 형 오만 기다리지 현장 지휘할까 그래 내가 현장 지휘를 해주마 이기지 못하더라도 저한테 피해를 좀 입히고 끝내야겠어 잘만 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친구들 저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내일 쇼건 돌타워 업로드 된다네 잠만 배 터질 것 같다 해 갔다가 밑에 티역이야 쌍기역이야 미쳤네 야 구글 시간을 다시 가야겠어 잠만 배 터질 것 같다 해 배 터질 것 같음 갓퉁은 아닌데 갓띠이 티 밑에 티역은 아닌가 아닌가 야 지금 정신이 막 삐깍삐깍하거든 막 신납니다 배 터질 것 같다 병력을 선발할 때 밑에 티역인가 기역인가 아니면 쌍기역인가 예 스파크다크랍니다 병력 한번 선발 한번 볼까 야들은 뭔가 가신단 같은 뭐 그런 것 같고 야들은 이제 가신단 같은 뭐 그런 종류의 병사인 것 같고 어 근데 쓰레기네 그 다음에 창병대 일단 애들 스펙 좀 보고 뭔가 좀 배치해야 되는데 스펙 볼 것도 없네 답이 없네 그냥 이거는 불주옥 파티 개방이구만 멋진걸 이렇게 또 불주옥이기는 또 또 어려운데 이거 대단하네 전두샤 야 신난다 뒤로 온다 야 신난다 뒤로 온다 체령비 올라가 그 다음에 아래쪽을 맞고요 어 옛날에 이랬었었나 자기야 옛날에 움직여 이동해 공병대 배치는 얼마나 걸려 현재 공병대 배치중 위여 명조군으로만 전투를 해먹는 또 첨이구만 재미있게 해서 병사 배치 끝 오케이 전투 준비는 끝났습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성문 열고 뛰어나가 자 사바르트 이어미신 놈들아 이동이동 서두르라 지금은 적들을 잡아야 할 시간이다 목숨을 바쳐 이 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온다 와 와 활 봐 활길이 봐 상인네 자기 정렬하는데 정확하게 10초 죽게 뛰어 그 다음에 우리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거든 좀 갈게 되면 이 어떨까 친구들아 수어 야니아시가루니 고자이마스 와 와 와 전마들 걸 차고 왔었거든요 정렬 기병대가 없는데 거기 창벽진이 수용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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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기도 한데 몰라 니들은 시간만 밑에서 끌어주면 되니까 구하라 창벽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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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여 터트러 그분의 호간만 밑으로 상인들 대기 대기 소용 불로 뜰 퍽 텅 아니야 장군이 아우시디구만 야 장군사기를 뭐냐 작살 낼수도 없으니 빼 귀환해 뛰어 오 야 그래도 장군 살았다 애기등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거는 야 두부대로 막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람 막겠는데 나하고 군병대 여기 정렬해서 뭐냐 활 쏘면 되지 않나 정렬해 야 군병대 뛰어들어 막아 정렬 찢어버려 야는 왜 국기가 이상을 눌부지 너 정렬하니가 이거 명조끼리 싸우고 있어 인수된 병역이라서 그래 인수된 병역이라서 명조끼리 싸우고 있어 와 병사 진짜 작다 70명으로 정말 잡을 수 있어 와 장군급 핵셀 와 장군급 핵셀 막아 야 두부대다 야 한부대를 두부대가 못막으면 되나 밀어붙여 와 정말 아프네 너희들은 무조건 적을 잡아야 돼 너희들이 너희들이 영웅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 너희들이 영웅을 무조건 녹여야 돼 이 부대가 영웅을 못먹이잖아요 이 부대가 영웅을 못먹이잖아요 와 이거 전투 정말 어려우십니다 전투가 하드 모드가 아니고 그냥 스펙타클한 모드로 바뀌어요 와 힘이 딸리나 바이러 뭘 못먹었나 애들 뭐 밥을 못먹으셨나 바이러 싸갈게 불 붙기 전에 심하게 해야된다 불 붙기 전에 저 여웅 잡아야돼 못 잡으면은 이 전투 진다 와 이게 다 저기야 와 신박한데 아 하 하 불 붙었다 아하 모든 도구는 못먹어 그 싸움은 거의 다 끝났어 야 불 붙었을 때 빨리 뺐어야 되는데 못봤어 사무라이의 ultimate! 사무라이의 ultimate! 사무라이의 ultimate! 이곳은 10명입니다. 합쳐서 100명, 여기를 그냥 100명이네. 이제, 적들도 올게요! 사무라이의 위기입니다.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6 어? 야 잠만 뺀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6디 16이거든 아 일단 빼고 저기 있는 저 건병대부터 때려잡아 빨리 건병대만 때려잡으면 된다 아 어? 어이 아 어어어 아 으 으 으 으 미루 붙여. 야 달려. 자 최후입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이 전투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 3개 부대 쏟아넣었다 이겨야 된다 뱃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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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작 적들도 거의 궤별 됐거든요 아 저게 아까 영웅을 딱 잡았으면 게임 끝나는건데 솔직히 방금 이거 아까 그 영웅 딱 잡았으면은 이거 게임 끝나는건데 이거 그냥 하지만 지금 화살이 떨어졌어 한 명나마서 한 명 400명 중에 하나 남았어요 지금 여기도 400명 중에 28명 남았고 여기도 400명 중에 9명 남았어 지금 기다려야돼 일단은 적 사정거리 안들게 엄폐물이 있으니 다행이지 와야 될짓이 아닌데 이거는 적은 300명 정확하게 장군까지 한 600명에서 700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100명만 있어도 맞겠는데 얼른 오나 가자 오케이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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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달려 지금 나가야돼 지금 각계격파해서 잡아내야돼 잡아 죽여 죽여 최종전 정말 될짓이 아닌 최종전 아 창호가 없어 하나만 했었으면 진짜 다 씹어먹는데 아 아 안되네 상대편 뭐니야 중국 궁수 너무 쎄 우리편 씹힌다 야 야 궁수 검병대를 씹어먹고 있어 말도 안된다 와 몇명 잡았냐 20명 잡았네 아 진짜 아깝다 근데 어차피 웃긴거 뭐냐면은 이거 명족은 인수했기 때문에 죽어도 한개 없다 아 아 우리 조선 종규병 아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이거 결국에는 지들 병사들끼리 싸운거야 아까도 우리 병사들 중 그 보니까 명조 국기 살고 있더만 죽어도 상관없지농 여기를 지들끼리가 낭비한거지 여기를 지들끼리가 낭비한거지 아이 좋아 자 적군이 1400명 몰려왔거든요 1000명 죽었고 400명 남았네요 응 잘했어 잘했어 야 인마 인마 왕 어디갔니 이거 정규병으로 밀어버리자고 왜 왜 그래야돼 어 경험치 참 잘 쌓인 병사가 있는데 왜 죽입니까 예 아주 찰지게 경험치가 잘 쌓여있는 장군이 있는데 왜 왜 죽여입니까 예 여러분 12시 2분 전입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울거길 알기 때문에 자 이거 한턴 넘기고 추천타임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하는 쇼금 방송이기 때문에 추천이 제법 되면은 아주 끝내주게 방송을 오래할 의향도 있습니다 다이묘 다이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거 같아 아 이거는 뭐 자동으로 해 어차피 니들 인수할꺼야 어 인수해서 제빌 랜드마크 건설할꺼기 때문에 믿을 해 괜찮네 친구 자 여러분 12시 1분 전입니다 추천하력을 한번 보도록 해 여러분 지금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타깝게도 야근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짜잔 짠 요즘 있잖아요 인마들이 육수로 사나워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못죽여서 지금 안달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일단 우리 인수 받았구요 명조가 이제 우리 땅들을 이제 하나씩 뺏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도 이제 명조를 사정 봐주지 말고 없애야합니다 녹여버려야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부터는 명조를 말이죠 사정 안봐주고 녹여버릴거에요 우리의 돈을 받으면 아군일거고 안받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의 돈을 받아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저에게 왕분이 육수 사정 안받는 것이다 그 사정은 왜 이리 힐링한갑을 받은 것이다 으음 뭐더라 성공용 올려주는거 있었는데 이거였나? 이게 성공률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6% 아 이게 성공률이구나 스킬포인트 잘못 찍었네 아니 스킬포인트를 초기화 못하네 우리의 냥장군님이십니다 이때까지 지금 승전을 해가 중국을 지금 씹어먹고 민족통일에 대다수를 하신 우리의 냥냥장군님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신급 스테이 세션 마이